안녕하세요 바쁜 유튜브 생태계 속 슬로우 모션 그 남자의 목소리입니다 오늘도 재밌는 이야기 전해드릴 텐데요 흔히 고전이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어려운 한자로 가득한 고사 낡은 골동품 같은 것 뭔가 있어 보이지만 가까이 하기엔 부담스러워 네 오늘은 그러한 고전을 동화처럼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재밌게 받아들일 수 있는 고전의 숲 전해드리겠습니다 고전을 읽어보면 현대의 인간 군상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무려 수천년 전의 현자들도 같은 고민을 하고 해답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지혜로운 이야기 전해드릴게요 오늘 하루 힘들었던 일 피곤했던 일 나를 괴롭게 만들었던 일 잠시 내려두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밤도 잘 자요 제가 활동하고 있는 코끼리 앱은 수면에 도움을 주고 명상을 할 수 있는 멘탈케어 앱인데요 수면 전문가가 제작해서 가장 편하게 수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앱입니다 고전의 숲 풀 버전도 감상하실 수 있고요 다양한 콘텐츠가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무료 구독권 등록하는 방법은 고정 댓글을 확인해주세요 고전의 숲 김태환 지음 포레스트북스 첫 번째 숲 백전에 금을 새기고 칼을 찼다 옛날에 초나라의 어떤 사내가 배를 타고 강을 건너다 실수로 허리에 차고 있던 칼을 물에 빠뜨리고 말았습니다 그는 제 딴에는 좋은 꾀를 냈다고 생각했는지 칼을 떨어뜨린 배전에 얼른 금을 그어서 표시를 해두고는 태연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모습을 본 배를 타고 있던 사람들이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사내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칼은 물에 빠뜨리고서 왜 배전에 금을 그는 겁니까? 사내가 대답했습니다 아, 이거요? 아주 중요한 표시입니다 칼을 이 위치에서 빠뜨렸거든요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모두 어안이 벙벙하여 아무 말도 못하고 입을 다물었습니다 잠시 뒤 배가 건너편 길쑥에 닿았습니다 사내는 배에 표시를 해둔 것을 보고 물속으로 들어가서 칼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물속을 헤집고 다녀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깊숙이 뿌리박힌 고정관념의 무서움 왜 이 사내는 배전에 그어둔 금의 위치를 따라 물속에 들어가서 칼을 찾으려고 했을까요? 배는 움직이지만 칼은 배를 따라 움직일 수 없으므로 배전에 흘수선에 새겨둔 표시를 보고서는 절대로 칼을 찾을 수 없다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물을 따라 흘러가는 배 위에서 실수로 물건을 빠뜨렸을 때 흘수선을 따라 배에 금을 그어놓고 배가 부두나 기숙에 닿은 뒤 그 금을 보고 물에 들어간다고 해서 잃어버린 물건을 찾을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다는 것은 어린아이라도 잘 알겠지요 배를 생전 처음 타보는 사람이라도 상식이 있다면 이렇게 어리석은 짓을 하지는 않을 터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유래한 각주구검이라는 고사성어는 주관적인 편견, 낡은 선입관, 허황한 미신 따위에 사로잡혀서 현실의 변화를 반영할 줄 모르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현실은 빨리 변화하는데 이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낡은 사고방식을 고집하는 사람은 마치 강물을 따라 흘러가는 배에 금을 그어놓고 물에 빠뜨린 칼을 찾겠다고 하는 초나라 사람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배전에 표시해둔 것은 눈에 띄기라도 하지만 머릿속에 뿌리 박힌 고정관념은 눈에 띄지도 않습니다 변화하는 현실을 따르지 못하고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가요 광나라의 폐허 옛날에 제나라의 임금인 환공이 들로 사냥을 나갔다가 이미 망해서 폐허가 된 광나라의 성터를 보고는 그곳 마을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이곳은 웬 폐허인가 마을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광나라의 폐허입니다 광나라의 성이 어찌하여 폐허가 되었는가 광나라는 선을 좋아하고 악을 미워했기 때문에 폐허가 되었습니다 음... 선을 좋아하고 악을 미워한 것은 잘한 일인데 그 때문에 폐허가 되었다니 이해할 수가 없군 마을 사람이 다음과 같이 대답했습니다 선을 좋아하기는 했으나 실행에 옮기지 못하고 악을 미워하기는 했으나 제거하지 못했지요 그 때문에 나라가 망해서 폐허만 남은 것입니다 그의 대답에 감동을 받은 환공은 궁굴로 돌아와 제상인 관중에게 광나라 폐허에서 보고 들은 일을 말해주었습니다 관중이 물었습니다 아... 참으로 귀중한 말을 해준 그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입니까? 환공이 대답했습니다 어떤 사람인지는 모르겠어 관중이 말했습니다 임금님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임금님 또한 광나라의 임금처럼 될 수 있습니다 이 말에 깊은 깨달음을 얻은 환공은 그 마을 사람을 불러서 큰 상을 내렸습니다 말보다 실천이 중요하다 광나라 폐허 근처에 사는 마을 사람의 말은 간단하지만 깊이가 있습니다 광나라의 임금은 서언을 좋아하고 악을 미워한다는 명분만 내세웠을 뿐 정작 실천에 옮기지 못했습니다 서언을 좋아한다면 착한 일을 힘써 실천해야 하고 악을 미워한다면 단호하게 뿌리 뽑아야 합니다 특히 한 나라의 지도자에게는 이런 결단력이 필요합니다 관중이 환공에게 건넨 충고는 오늘날 어느 나라의 지도자에게나 다 해당합니다 사실 나라의 지도자뿐 아니라 한 단체나 조직의 우두머리에게도 반드시 필요한 교훈입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본인의 삶을 살아갈 때도 자기 인격을 닦아가기 위해서 늘 마음에 새겨야 할 가르침입니다 인재를 천거할 때는 진나라의 임금 평공이 기황량에게 물었습니다 남양현의 현령자리가 비었어 그대가 보기에 누가 이 자리를 맡을만하오 기황량이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혜호라면 차려낼 수 있을 것입니다 왕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그는 그대의 원수가 아니요? 기황량이 대답했습니다 임금께서는 누가 적임자인가를 물으셨지 제 원수가 누구인가를 물으신 것은 아니잖습니까 그래서 진평공은 혜호를 남양 현령으로 삼았습니다 과연 혜호는 백성을 열심히 가르치고 격려하여서 폐정을 단번에 없앴으므로 남양 땅이 평화로워졌으며 칭송이 자자했습니다 그 후 오래지 않아 진평공이 또 기황량에게 물었습니다 음 조정에 법관 자리가 비었어 누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시오 기황량이 대답했습니다 키에오라면 잘해낼 것입니다 평공은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말했습니다 기호는 그대의 아들이 아니요 그대가 아들을 추천하다니 두고두고 남의 입에 오르내리게 될까 걱정이요 기황량이 대답했습니다 임금께서는 누가 법관을 맡을 만한가를 물으셨지 기호가 제 아들인가 아닌가 하는 사실을 물으신 것은 아니잖습니까 과연 법관이 된 기호는 신중하게 법을 집행하여서 나라의 해로움을 제거하고 이익을 끼쳐서 백성의 칭송을 받았습니다 공자가 이 말을 듣고서 담가같이 칭찬했습니다 그렇다 기황량은 인재를 전거할 때 밖으로는 자기 원수도 피하지 않고 안으로는 자기 자식도 꺼리지 않았으니 정말로 공평 무사하구나 공정한 인사의 중요성 훌륭한 인재를 뽑아 적재적소에 배치하면 모든 일이 잘 풀린다는 뜻의 인사가 만사라는 말은 조직을 관리하거나 나라를 다스릴 때 언제 어느 때나 통하는 말입니다 기황량은 공정한 대의를 기준으로 삼았기 때문에 인재를 전거할 것을 요청받고서 유능한 사람이라면 원수도 가리지 않았고 심지어 자기 아들도 개의치 않았습니다 원수를 갚는 일은 사사로운 문제에 속하고 유능한 사람을 선발하는 일은 공적인 영역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기황량이 살았던 춘추 전국 시대에는 워낙 능력을 갖춘 사람이 많지 않아 이런 경우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인사를 담당한 사람이 실제로 자기 아들을 추천하면 누구나 의심을 하고 부당하다고 생각할 겁니다 전 근대 사회에서는 혈연, 지연, 학용 같은 사사로운 인간관계에 얼메어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며 자기가 속한 무리의 기득권을 유지하고 확대하려고 했습니다 본인이 알고 있는 사람 조금이라도 관련이 있는 사람을 믿고 의지하려는 마음은 인간의 타고난 본능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사사로운 인간관계가 공적인 영역에 끼어들면 반드시 부정부패가 그 사이에 만연하게 됩니다 조선 시대에는 상피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가까운 친족 사이는 같은 관청이나 부서, 관직에 함께 임명하지 않는 제도입니다 또 지방의 관리를 파견할 때는 조금이라도 연고가 있는 곳에는 보내지 않았습니다 이 제도는 인정에 의해 권력이 집중되거나 공권력의 기능이 물란해지는 것을 막아서 관료체계의 객관성,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였습니다 이런 제도적 장치가 있었기 때문에 전제왕조의 사회에서도 그런대로 권력의 독점과 전횡을 막고 견제를 하여서 정치의 객관성을 추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기황량이 대답한 방식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진나라 평공은 남양의 현령으로 적임자가 누구인가 후임 법관의 적임자가 누구인가를 물었습니다 거기에 기황량은 꼭 맞는 사람을 바로 지적하여 대답하였습니다 이처럼 문답이나 토론을 할 때는 상대방의 말을 정확하게 알아듣고 거기에 꼭 맞는 답을 해야 합니다 전제로 삼은 말이나 비유 또는 은유를 맥락에 따라 파악하지 못한 채 실제 사실을 진술한 말로 여기고서 인신 공격으로 받아들여서 물고 늘어지거나 말꼬리를 잡거나 상대방이 하지도 않은 말을 추측하고 그 의도를 넘겨짚기까지 해서 논박해서는 안 됩니다 혹은 앞뒤 말을 자르고 이어붙여서 자기가 원하는 논리로 만들어서 이를 비판하거나 자기 감정을 집어넣어서 성급하고 주관적인 판단으로 상대방을 밀어붙여서도 안 되지요 그리고 말싸움에서 이겼다고 해서 상대방을 설복시킨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의 말문을 막았다고 해서 진실을 차지하는 것도 아님을 명심해야 합니다 양식이 떨어진 공자 정치적 포부를 펼치려고 많은 제자를 데리고 여러 나라를 두루 돌아다니다가 진나라와 채나라 사이에서 양식이 떨어진 공자는 이래 동안이나 나물국 한 모금도 제대로 마시지 못해 기운이 없어서 대낮인데도 누워 있었습니다 수제자인 안회가 이를 보다 못해 나가서 좁쌀을 조금 얻어다가 밥을 지었습니다 식사를 고대하며 몸을 느리고 기다리던 공자는 밥이 익어가는 냄새가 방문 틈으로 들어와 방 안에 슬슬 퍼지기 시작하자 슬며시 부엌을 넘겨다 보았습니다 그런데 안회가 솥뚜껑을 열고 주걱으로 뒤적이더니 밥을 한 주걱 넣어서는 잠시 투리벙거리다가 입에 넣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점잖은 체면의 공자는 짐짓 못 본 채 하고 있었습니다 한참 뒤 안회가 밥을 다지어서 단정하게 공자에게 밥상을 갖다 주었습니다 공자가 일어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꿈에서 돌아가신 선친을 배웠네 이 밥이 깨끗하다면 제사를 지내고 싶구나 안회가 말했습니다 아 안됩니다 조금 전에 밥이 다 되었나 하고 솥뚜껑을 열었더니 천장에서 제가 솥 안으로 떨어져서 밥 위에 묻었습니다 제를 걷어낸다고 걷어냈는데 그래도 밥알에 묻어나와서 그것을 집어내 버리기가 아까워 제가 먹었습니다 이 밥은 깨끗하지 않습니다 공자는 이 말을 듣고 감탄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믿는 것은 눈이지만 눈도 완전히 믿을 수가 없구나 내가 의지하는 것은 마음이지만 마음도 완전히 의지하기에는 부족하구나 얘들아 잘 기억해 두어라 한 사람을 이해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가를 확실한 진리에 이르기 위한 수단 방법적 회의 세상에 정보가 많으면 많을수록 유언비어 흑색 선전 황색 언론이 판을 쳐서 진상을 알지 못하도록 우리의 눈과 귀를 가리고 어지럽힙니다 홍수처럼 쏟아지는 정보나 언론의 말을 덮어놓고 받아들이지 말고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사람은 무언가를 알려면 일단 내 몸 바깥에 있는 사물이나 외부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거나 들어야 합니다 또 냄새를 맡고 입으로 맛을 보고 손이나 발과 살같으로 느껴 보아야 합니다 이렇게 보고 듣고 맡고 느껴서 생기는 느낌 곧 감각이 앎의 재료가 됩니다 앎은 무언가를 느낌으로써 시작됩니다 그러나 눈이나 코 기와 같은 감각기관을 전적으로 믿을 수는 없습니다 때로 감각기관은 우리를 속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물을 볼 때 자주 착각을 하게 되죠 착시 현상도 흔히 겪습니다 그래서 프랑스의 철학자 데카르트는 확실하고 분명하게 알기 전에는 일단 의심을 해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런 방법을 이른바 방법적 회의라고 합니다 무엇을 안다는 것은 의심 없이 정말로 옳게 아는 것이어야 합니다 어슴푸레하게 혹은 긴가민가하게 안다면 참으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참다운 앎으로 받아들이기 전에 내가 안 것이 정말로 사실인지 확실한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이렇게 무언가를 제대로 알기 위한 방법으로써 의심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무조건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분명하고 확실한 출발점을 찾기 위해 털끝만큼 이라도 의심스러운 것은 모두 의심해 보는 것이지요 그래서 데카르트는 마침내 의심하고 있는 존재한다는 사실은 의심할 수 없음을 깨닫고 나의 생각하는 능력인 이성을 알매 출발점으로 삼았습니다 그 뒤 독일의 철학자 칸트는 인식을 능력과 재료로 나누어서 생각했습니다 칸트는 인식을 오성이 감각기관으로 들어오는 재료를 짜맞추어서 이루어지는 과정이라고 보았습니다 감각기관으로 들어오는 재료가 없으면 인식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감각기관은 감각 대상을 직관적으로 받아들이기만 할 뿐 그것을 무엇이라고 판단하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오성은 감각된 대상을 짜맞출 수는 있어도 느낌을 만들어내지는 못합니다 두 가지가 서로 결합해야만 인식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칸트는 직관 없는 개념은 공허하고 개념 없는 직관은 맹목적이다라고 했습니다 감각기관으로 들어온 감각재료 없이 오성의 구성능력만 있어서는 알 수 없고 반대로 오성의 구성 없이 감각재료만 있어서는 알 수 없습니다 알의 재료와 알의 능력이 함께 작용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감각에서 출발하되 감각을 짜맞추어야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안회는 공자가 가장 사랑한 제자입니다 때로는 아들보다 더 사랑하고 믿었습니다 안회도 공자를 아버지처럼 믿고 따랐습니다 이처럼 안회를 아들처럼 사랑했던 공자가 삶과 죽음이 왔다갔다 하는 형편에 처하자 평소에 철석 같은 믿음도 온데간데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그의 행동만 보고서 덜컥 의심하고야 말았습니다 사실 공자가 있는 자리에서 본다면 안회의 행동은 몰래 밥을 훔쳐 먹는 것으로 비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평소 안회의 심성을 잘 알고 있던 공자라면 한 번쯤 자기 판단을 의심해 볼 수도 있었을 터입니다 늘 자신을 아버지처럼 존경하고 따르던 제자가 평상시와 다른 행동을 했다면 반드시 무슨 까닭이 있었으리라 하고 말입니다 또 솔직하게 안회의 행동을 나무라지 않고 의문스럽게 제사 핑계를 대다니 천하의 성인 공자가 어쩜 이리 치사한 모습을 보일까요 물론 이 일은 실제 일어난 일인지 아닌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실제 일어난 일이라고 가정한다면 공자도 역시 한 사람의 나약한 인간이라는 진솔한 모습을 엿볼 수 있고 꾸며낸 일이라고 한다면 또 그만큼 교훈을 담은 이야기라 할 수 있겠습니다 무슨 일이든 간에 내 눈으로 봤다고 해서 무턱대고 속단하지 말고 앞뒤 사정을 살피고 맥락을 따져봐야 합니다 사당의 쥐 제나라의 임금인 경공이 제상인 안영에게 물었습니다 나라를 다스리는데 가장 큰 근심거리가 무엇이오 안영이 대답했습니다 바로 사당의 큰 쥐입니다 경공이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해서 다시 물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뜻이오? 안영이 대답했습니다 사당은 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곳입니다 사당을 지을 때는 나무로 기둥을 세우고 진흙을 발라 벽을 만듭니다 그런데 쥐는 사당의 벽에 여기저기 구멍을 뚫고 그 안에서 삽니다 연기를 피워서 쫓아내자니 기둥이 탈까 두렵고 물을 부어서 쫓아내자니 벽이 무너질까 두려워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합니다 나라도 사정이 마찬가지입니다 나라에도 사당의 쥐와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임금님이 좌우에 두고 아끼는 사람들이 그들입니다 권력의 주위를 떠나지 않는 교활한 자들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다 태운다 라는 속담이 있죠 쥐를 때려잡으려 해도 접시가 아깝다 하는 말처럼 작은 해를 없애려다가 도리어 큰 손해를 보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웬만한 피해는 덮어두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작은 해라도 그대로 두면 점점 자라서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이 큰 해악을 끼치게 됩니다 쥐는 사당 안에서 활개치고 다니며 벽을 뚫고 기둥을 쏠고 사당에 바친 재물을 훔쳐먹어서 막대한 피해를 끼칩니다 나라에도 마찬가지로 권력자 주위에서 마치 쥐처럼 교활하게 자기 이익만 챙기는 자들이 있습니다 나라가 어지러울수록 서로 도와서 어려움을 해결할 생각은 하지 않고 이익을 챙길 수 있을 때 하나라도 더 챙겨야겠다는 사람은 마치 쥐새끼와 같습니다 조선이 망하기 직전 나라에서는 군인의 봉급도 제대로 주지 못했는데 부패한 관리의 곳간에는 쌀이 썩어나고 돈에 녹이 쓸 정도였다고 합니다 권력 권력을 행사하는 기구가 투명하지 않고 은폐되어 있을수록 쥐새끼 같은 사람은 더 많아집니다 권력자가 이런 사람을 잘 가려내지 못하는 것이 큰 문제인 것입니다 이 우화는 안자춘추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한비자에도 똑같은 내용이 전해집니다 한비자는 이 우화를 소개한 다음 이렇게 풀이했습니다 지금 군주의 좌위에 있는 측근들이 밖에 나가면 권세를 부려서 백성으로부터 이득을 챙기고 안에 들어오면 패거리를 지어서 군주에게 악을 숨긴다 안으로는 군주의 정황을 엿보아 받게 알리고 안 밖으로 여러 신하들과 벼슬아치들에게 권세를 부려서 부를 이룬다 관리들은 이들을 처벌하지 않으면 법이 문란해지고 처벌하자니 군주가 불안해할까 하여 그대로 덮어든다 이런 자들이 나라에는 사당의 쥐와 같다 가짜 가짜 봉황 초나라의 어느 산속에 꿩을 기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길을 가던 나그네가 난생처음 깃털이 아름다운 꿩을 보고는 아주 신기하게 여겨서 그게 무엇인가 물었습니다 꿩을 기르는 사람은 꿩을 처음 보는 사람도 있는가 하여 일부러 거짓말을 했습니다 당신이 이 새의 이름을 모르는 것도 이상할 게 없지요 이 새는 바로 봉황입니다 나그네는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 세상에 이 새가 바로 봉황이란 말이지요 봉황이라는 이름만 들었는데 그런 새가 정말 있기는 있었군요 이 귀한 새를 저에게 파십시오 그는 서슴없이 돈을 한 꾀미 꺼내주면서 사겠다고 했습니다 꿩을 기르는 사람이 짐짓 거절하는 체하자 그는 곧바로 값을 두 배로 쳐서 돈을 한 꾀미 더 주고 사갔습니다 나그네는 이 봉황을 임금에게 바쳐서 후한 상을 타려고 했는데 애숙하게도 꿩이 죽고 말았습니다 나그네는 돈을 벌인 일보다 임금에게 봉황을 바치지 못하게 된 일을 더 안타까워 했습니다 그는 머리를 쥐어뜯으며 아주 슬프게 통곡했습니다 이 소문이 초나라에 아주 빠르게 퍼졌습니다 거리와 골목을 돌아다니는 동안 점점 살이 붙어서 사람들이 꿩을 진짜 봉황으로 여길 정도였고 이 소문을 접하는 사람마다 쯧쯧 혀를 차면서 애석해 했습니다 이 사실을 안 임금은 아주 유감스러워 했습니다 임금은 봉황을 바치려 했던 나그네의 충성을 높이 사서 특별히 접견하고 꿩값의 열 배나 되는 상금을 내렸습니다 이름이 실제를 만들어내다 한갓 이름뿐이라 하더라도 어떤 특정한 조건 아래에서는 실제처럼 여겨지는 수가 있습니다 꿩은 꿩일 뿐 봉황이 아닙니다 그러나 온나라 사람들이 봉황으로 알았기 때문에 꿩은 봉황이 되었습니다 나그네는 임금에게 봉황을 바치려고 한 것이고 임금도 봉황을 바치려는 정성으로 받아들여서 봉황을 바친 것에 해당하는 상을 내렸습니다 그러니 꿩은 꿩이 아니라 봉황이지 무어란 말인가요 이 경우는 이름이 실제를 만들어낸 셈입니다 그러나 이는 이름이 만들어낸 허상입니다 사람들이 모두 허상에 속은 성경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맨 처음 하느님이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였고 그러고 나서 진흙을 빚어서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그가 아담입니다 하느님이 만물을 이끌어 아담에게 보였습니다 아담이 손가락으로 하나하나 가리키면서 무어라고 말하였습니다 그 말이 그대로 그 사물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아주 아득한 옛날 사람들이 짐승과 어울려 살던 때 사람들은 눈으로 보는 사물 하나하나에 무어라고 이름을 붙였었지요 그러다 그 이름이 두루 쓰이게 되면 그로부터는 이름만 남고 사물 하나하나는 이름 속에 숨어버립니다 사람들은 직접 눈으로 보지 않고 이름만 주고받으면서 사물을 가리키고 사물을 떠올리며 사물과 관계를 맺습니다 이름을 아무리 쪼개보아도 그 사물이 보이지 않고 사물을 아무리 쪼개보아도 이름은 없습니다 이름은 다만 우리가 그 사물을 가리키고 성질을 나타내기 위해 덧붙인 생각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어떤 사물에 붙은 이름은 그 사물이 없어져도 남습니다 그래서 위의 이야기와 같이 이름만으로도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증자의 자녀 교육법 공자의 제자인 증자의 아내가 시장에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이가 따라 가려고 치맛자락에 매달려 울며 붙였습니다 시달리다 못한 증자의 아내는 아이를 달랬습니다 얘야 얼른 돌아가거라 엄마가 돌아와서 돼지를 잡아 고기를 먹게 해줄게 그제야 아이는 겨우 울음을 그치고 돌아섰습니다 아내가 시장에서 돌아오니 증자가 돼지를 묶어놓고 날이 시퍼렇게 선 칼을 들고 막 돼지를 잡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놀라서 급히 뛰어들어 그의 팔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당신 미쳤어요? 돼지는 왜 잡는 거예요? 당신이 아이에게 시장에서 돌아와서 돼지를 잡아준다고 하지 않았어 아니 일부러 아이를 조금 속인 걸 가지고 참말로 돼지를 잡으면 어떡해요? 증자는 엄숙하게 말했습니다 어떻게 아이를 속일 수 있단 말이요? 아이들이란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부모를 보고 따라 배우게 돼요 지금 당신이 아이를 속이는 것은 아이에게 남을 속이도록 가르치는 것이라오 어머니가 자기 아이를 속이면 아이는 어머니를 믿지 못할 것이요 그러면 무슨 가정교육이 되겠소? 말을 마친 증자는 돼지의 멱을 따기 시작했습니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닌 몸소 실천하는 교육 자녀는 어버이의 말을 따라 배우는 것이 아니라 어버이의 뒷모습을 보고 배운다는 말이 있습니다 아이는 말로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한다고 그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버이가 하는 행동을 보고 따라 한다는 뜻입니다 아내가 눈앞에 성가신 일을 넘어가려고 아이에게 돼지를 잡아주겠다고 또 무심코 내뱉은 무책임한 말을 지키기 위해 정말로 돼지를 잡은 증자의 교훈은 백마디 말보다 값집니다 물음직이 교육이란 이렇게 해야 하지 않을까요? 아무리 어린아이에게라도 함부로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쉽게 말을 내뱉어서도 안 되고 말을 한 이상은 책임을 져야 합니다 교육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증자의 교육법에서 올바른 교육이란 무엇인지를 배워야 합니다 몸으로 보여주는 교육이 말로 하는 교육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을 이 살채교자의 우화가 마치 웅변하듯이 아주 잘 가르쳐줍니다 세 사람만 우기면 없는 호랑이도 만들어낸다 위나라가 조나라와의 전쟁에서 패배하여 태자와 대신 방공을 조나라의 수도 한단에 인질로 보내게 되었습니다 방공은 떠나야 할 때가 되자 왕에게 한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뛰어와서 저작거리에 호랑이가 나타났다고 보고하면 믿으시겠습니까 왕이 고개를 흔들며 말했다 믿지 못하겠어 저작거리에 어떻게 호랑이가 나타난단 말이요 두 번째 사람이 달려와서 저작거리에 호랑이가 나타났다고 한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왕은 망설임 끝에 여전히 고개를 흔들며 못 믿겠다고 말했습니다 방공이 다시 물었습니다 곧이어 세 번째 사람이 달려와서 저작거리에 호랑이가 있다고 한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왕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믿어 믿어야지요 세 사람이나 그렇게 말한다면 꺼지실 리가 있겠어 방공이 일어나 말했습니다 저작거리에 호랑이가 있을 수 없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 사람이 있다고 하면 임금님께서도 믿으실 것입니다 위나라에서 한다는 여기서 저작거리까지 멉니다 임금님 앞에서 저를 헐뜯을 사람이 어찌 세 사람뿐이겠습니까 나중에 저를 헐뜯는 사람이 있거든 시비를 분명히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과연 방공이 짐작한 대로 그가 떠나자 왕 앞에 많은 사람이 와서 근거 없는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결국 방공이 한단에서 돌아온 뒤에도 왕은 그를 다시 부르지 않았습니다 끈질긴 중상 모략은 멈출 줄을 모르기에 나쁜 마음을 먹고 남을 모함하며 헐뜯는 사람들은 끈질기게 중상 모략을 일삼고 헛소문을 날조해냅니다 처음에는 그럴 리가 없다고 무시해도 비슷한 말을 끊임없이 지어내어 모함을 하면 가랑비에 옷 젖는 격으로 차츰 귀가 솔깃해지고 그 말을 그럴듯하게 여기다가 끝내 사실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세 사람만 말해도 가볍게 믿어버리는데 더 많은 사람이 말한다면 사실을 확인하지도 않고 바로 믿게 될 것입니다 객관적인 여러 가지 사례를 들어서 대조하고 따져보지 않고 남의 말만 들으면 절대 진실을 알 수 없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의도적으로 조작한 정보가 얼마나 많을까요 아무리 여러 사람이 하는 말이라도 또는 아무리 평소 믿을 만한 사람이 하는 말이라도 근거가 확실한지 면밀하게 따지고 분석하여서 판단해야 실수가 줄어듭니다 이 이야기에서 근거 없는 말이라도 여러 가지 사람이 되풀이하여 말하면 고지 듣고 믿게 된다는 뜻을 가진 삼인 성호라는 성어가 생겨났습니다 고전의 숲 김태환 지음 포레스트북스 첫 번째 숲 백전에 금을 새기고 칼을 찼다 옛날에 초나라의 어떤 사내가 배를 타고 강을 건너다 실수로 허리에 차고 있던 칼을 물에 빠뜨리고 말았습니다 그는 제 딴에는 좋은 깨를 냈다고 생각했는지 칼을 떨어뜨린 배전에 얼른 금을 그어서 표시를 해두고는 태연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모습을 본 배를 타고 있던 사람들이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사내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칼은 물에 빠뜨리고서 왜 배전에 금을 긋는 겁니까? 사내가 대답했습니다 아 이거요 아주 중요한 표시입니다 칼을 이 위치에서 빠뜨렸거든요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모두 어안히 벙벙하여 아무 말도 못하고 입을 다물었습니다 잠시 뒤 배가 건너편 길쑥에 닿았습니다 사내는 배에 표시를 해둔 것을 보고 물속으로 들어가서 칼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물속을 헤집고 다녀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깊숙이 뿌리박힌 고정관념에 무서움 웨이산에는 배전에 그어둔 금의 위치를 따라 물속에 들어가서 칼을 찾으려고 했을까요 배는 움직이지만 칼은 배를 따라 움직일 수 없으므로 배전에 흘수선에 새겨둔 표시를 보고서는 절대로 칼을 찾을 수 없다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물을 따라 흘러가는 배 위에서 실수로 물건을 빠뜨렸을 때 흘수선을 따라 배에 금을 그어놓고 배가 부두나 기숙에 닿은 뒤 그 금을 보고 물에 들어간다고 해서 잃어버린 물건을 찾을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다는 것은 어린아이라도 잘 알겠지요 배를 생전 처음 타보는 사람이라도 상식이 있다면 이렇게 어리석은 짓을 하지는 않을 터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유래한 각주구검이라는 고사성어는 주관적인 편견 낡은 선입관 허황한 미신 따위에 사로잡혀서 현실의 변화를 반영할 줄 모르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현실은 빨리 변화하는데 이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낡은 사고 방식을 고집하는 사람은 마치 강물을 따라 흘러가는 배에 금을 그어넣고 물에 빠뜨린 칼을 찾겠다고 하는 초나라 사람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배전에 표시해둔 것은 눈에 띄기라도 하지만 머릿속에 뿌리 박힌 고정관념은 눈에 띄지도 않습니다 변화하는 현실을 따르지 못하고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가요 광나라의 폐허 옛날에 제나라의 임금인 환공이 들로 사냥을 나갔다가 이미 망해서 폐허가 된 광나라의 성터를 보고는 그곳 마을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이곳은 웬 폐허인가 마을사람이 대답했습니다 광나라의 폐허입니다 광나라의 성이 어찌하여 폐허가 되었는가 광나라는 선을 좋아하고 악을 미워했기 때문에 폐허가 되었습니다 음 선을 좋아하고 악을 미워한 것은 잘한 일인데 그 때문에 폐허가 되었다니 이해할 수가 없군 마을사람이 다음과 같이 대답했습니다 선을 좋아하기는 했으나 실행에 옮기지 못하고 악을 미워하기는 했으나 제거하지 못했지요 그 때문에 나라가 망해서 폐허만 남은 것입니다 그의 대답에 감동을 받은 환공은 궁굴로 돌아와 제상인 관중에게 광나라 폐허에서 보고 들은 일을 말해주었습니다 관중이 물었습니다 아 참으로 귀중한 말을 해준 그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입니까 환공이 대답했습니다 어떤 사람인지는 모르겠어 관중이 말했습니다 임금님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임금님 또한 광나라의 임금처럼 될 수 있습니다 이 말에 깊은 깨달음을 얻은 환공은 그 마을사람을 불러서 큰 상을 내렸습니다 말보다 실천이 중요하다 광나라 폐허 근처에 사는 마을사람의 말은 간단하지만 깊이가 있습니다 광나라의 임금은 서언을 좋아하고 악을 미워한다는 명분만 내세웠을 뿐 정작 실천에 옮기지 못했습니다 서언을 좋아한다면 착한 일을 힘써 실천해야 하고 악을 미워한다면 단호하게 뿌리 뽑아야 합니다 특히 한나라의 지도자에게는 이런 결단력이 필요합니다 관중이 환공에게 건넨 충고는 오늘날 어느 나라의 지도자에게나 다 해당합니다 사실 나라의 지도자뿐 아니라 한 단체나 조직의 우두머리에게도 반드시 필요한 교훈입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본인의 삶을 살아갈 때도 자기 인격을 닦아가기 위해서 늘 마음에 새겨야 할 가르침입니다 인재를 천거할 때는 진나라의 임금 평공이 기황량에게 물었습니다 남양현의 현령자리가 비었어 그대가 보기에 누가 이 자리를 맡을만하오 기황량이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혜호라면 잘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왕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그는 그대의 원수가 아니요 기황량이 대답했습니다 하 임금께서는 누가 적임자인가를 물으셨지 제 원수가 누구인가를 물으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평공은 혜호를 남양현령으로 삼았습니다 과연 혜호는 백성을 열심히 가르치고 격려하여서 폐정을 단번에 없앴으므로 남양 땅이 평화로워졌으며 징송이 징송이 자자했습니다 그 후 오래지 않아 진평공이 또 기황량에게 물었습니다 음 조정에 법관 자리가 비었어 누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시오 기황량이 대답했습니다 기효호라면 잘해낼 것입니다 평공은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말했습니다 기효호는 그대의 아들이 아니요 그대가 아들을 추천하다니 두고두고 남의 입에 오르내리게 될까 걱정이요 기황량이 대답했습니다 임금께서는 누가 법관을 맡을만한가를 물으셨지 기효호가 제 아들인가 아닌가 하는 사실을 물으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과연 법관이 된 기효호는 신중하게 법을 집행하여서 나라의 해로움을 제거하고 이익을 끼쳐서 백성의 징송을 받았습니다 공자가 이 말을 듣고서 다음과 같이 칭찬했습니다 그렇다 기황량은 인재를 전거할 때 밖으로는 자기 원수도 피하지 않고 안으로는 자기 자식도 꺼리지 않았으니 정말로 공평 무사하구나 공정한 인사의 중요성 훌륭한 인재를 뽑아 적재적소에 배치하면 모든 일이 잘 풀린다는 뜻의 인사가 만사라는 말은 조직을 관리하거나 나라를 다스릴 때 언제 어느 때나 통하는 말입니다 기황량은 공정한 대의를 기준으로 삼았기 때문에 인재를 전거할 것을 요청받고서 유능한 사람이라면 원수도 가리지 않았고 심지어 자기 아들도 개의치 않았습니다 원수를 갚는 일은 사사로운 문제에 속하고 유능한 사람을 선발하는 일은 공적인 영역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기황량이 살았던 춘추 전국시대에는 워낙 능력을 갖춘 사람이 많지 않아 이런 경우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인사를 담당한 사람이 실제로 자기 아들을 추천하면 누구나 의심을 하고 부당하다고 생각할 겁니다 전 근대 사회에서는 혈연 지연 학용 같은 사사로운 인간관계에 얼메어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며 자기가 속한 무리의 기득권을 유지하고 확대하려고 했습니다 본인이 알고 있는 사람 조금이라도 관련이 있는 사람을 믿고 의지하려는 마음은 인간의 타고난 본능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사사로운 인간관계가 공적인 영역에 끼어들면 반드시 부정부패가 그 사이에 만연하게 됩니다 조선시대에는 상피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가까운 친족 사이는 같은 관청이나 부서 관직에 함께 임명하지 않는 제도입니다 또 지방의 관리를 파견할 때는 조금이라도 연고가 있는 곳에는 보내지 않았습니다 이 제도는 인정에 의해 권력이 집중되거나 공권력이 기능이 물란해지는 것을 막아서 관료체계의 객관성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였습니다 이런 제도적 장치가 있었기 때문에 전제왕조의 사회에서도 그런대로 권력의 독점과 전횡을 막고 견제를 하여서 정치의 객관성을 추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기황량이 대답한 방식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진나라 평공은 남양의 현령으로 적임자가 누구인가 후임 법관의 적임자가 누구인가를 물었습니다 거기에 기황량은 꼭 맞는 사람을 바로 지적하여 대답하였습니다 이처럼 문답이나 토론을 할 때는 상대방의 말을 정확하게 알아듣고 거기에 꼭 맞는 답을 해야 합니다 전제로 삼은 말이나 비유 또는 은율을 맥락에 따라 파악하지 못한 채 실제 사실을 진술한 말로 여기고서 인신공격으로 받아들여서 물고 늘어지거나 말꼬리를 잡거나 상대방이 하지도 않은 말을 추측하고 그 의도를 넘겨짚기까지 해서 논박해서는 안 됩니다 혹은 앞뒤 말을 자르고 이어붙여서 자기가 원하는 논리로 만들어서 이를 비판하거나 자기 감정을 집어넣어서 성급하고 주관적인 판단으로 상대방을 밀어붙여서도 안 되지요 그리고 말싸움에서 이겼다고 해서 상대방을 설복시킨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의 말문을 막았다고 해서 진실을 차지하는 것도 아님을 명심해야 합니다 양식이 떨어진 공자 정치적 포부를 펼치려고 많은 제자를 데리고 여러 나라를 두루 돌아다니다가 진나라와 채나라 사이에서 양식이 떨어진 공자는 이래 동안이나 나물국 한 모금도 제대로 마시지 못해 기운이 없어서 대낮인데도 누워 있었습니다 수제자인 안회가 이를 보다 못해 나가서 좁쌀을 조금 얻어다가 밥을 지었습니다 식사를 고대하며 몸을 느리고 기다리던 공자는 밥이 익어가는 냄새가 방문 틈으로 들어와 방 안에 슬슬 퍼지기 시작하자 슬며시 부엌을 넘겨다 보았습니다 그런데 안회가 솥뚜껑을 열고 주걱으로 뒤적이더니 밥을 한 주걱 떠서는 잠시 두리번거리다가 입에 넣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점잖은 체면의 공자는 짐짓 못 본 채 하고 있었습니다 한참 뒤 안회가 밥을 다 지어서 단정하게 공자에게 밥상을 갖다 주었습니다 공자가 일어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꿈에서 돌아가신 선친을 뵈었네 이 밥이 깨끗하다면 제사를 지내고 싶구나 안회가 말했습니다 아 안됩니다 조금 전에 밥이 다 되었나 하고 솥뚜껑을 열었더니 천장에서 제가 솥 안으로 떨어져서 밥 위에 묻었습니다 제를 걷어낸다고 걷어냈는데 그래도 밥알에 묻어나와서 그것을 집어내 버리기가 아까워 제가 먹었습니다 이 밥은 깨끗하지 않습니다 공자는 이 말을 듣고 감탄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믿는 것은 눈이지만 눈도 완전히 믿을 수가 없구나 내가 의지하는 것은 마음이지만 마음도 완전히 의지하기에는 부족하구나 얘들아 잘 기억해 두어라 한 사람을 이해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가를 확실한 진리에 이르기 위한 수단 방법적 회의 세상에 정보가 정보가 많으면 많을수록 유언비어 흑색 선전 황색 언론이 판을 쳐서 진상은 알지 못하도록 우리의 눈과 귀를 가리고 어지럽힙니다 홍수처럼 쏟아지는 정보나 언론의 말을 덮어넣고 받아들이지 말고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사람은 무언가를 알려면 일단 내 몸 바깥에 있는 사물이나 외부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거나 들어야 합니다 또 냄새를 맡고 입으로 맛을 보고 손이나 발과 살같으로 느껴 보아야 합니다 이렇게 보고 듣고 맡고 느껴서 생기는 느낌 곧 감각이 앎의 재료가 됩니다 앎은 무언가를 느낌으로써 시작됩니다 그러나 눈이나 코 귀와 같은 감각기관을 전적으로 믿을 수는 없습니다 때로 감각기관은 우리를 속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물을 볼 때 자주 착각을 하게 되죠 착시 현상도 흔히 겪습니다 그래서 프랑스의 철학자 데카르트는 확실하고 분명하게 알기 전에는 일단 의심을 해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런 방법을 이른바 방법적 회의라고 합니다 무엇을 안다는 것은 의심 없이 정말로 옳게 아는 것이어야 합니다 어슴풀해하게 혹은 긴가민가하게 안다면 참으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참다운 알므로 받아들이기 전에 내가 안 것이 정말로 사실인지 확실한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무언가를 제대로 제대로 알기 방법으로써 의심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무조건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분명하고 확실한 출발점을 찾기 위해 털끝만큼 이라도 의심스러운 것은 모두 의심해 보는 것이지요 그래서 데카르트는 마침내 의심하고 있는 내가 존재한다는 사실은 의심할 수 없음을 깨닫고 나의 생각하는 능력인 이성을 알매 출발점으로 삼았습니다 그 뒤 독일의 철학자 칸트는 인식을 능력과 재료로 나누어서 생각했습니다 칸트는 인식을 오성이 감각기관으로 들어오는 재료를 짜맞추어서 이루어지는 과정이라고 보았습니다 감각기관으로 들어오는 재료가 없으면 인식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감각기관은 감각기관은 감각 대상을 직관적으로 받아들이기만 할 뿐 그것을 무엇이라고 판단하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오성은 감각된 대상을 짜맞출 수는 있어도 느낌을 만들어내지는 못합니다 두 가지가 서로 결합해야만 인식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칸트는 직관 없는 개념은 공허하고 개념 없는 직관은 맹목적이다라고 했습니다 감각기관으로 들어온 감각재료 없이 오성의 구성능력만 있어서는 알 수 없고 반대로 오성의 구성 없이 감각재료만 있어서는 알 수 없습니다 알매 재료와 알매 능력이 함께 작용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감각에서 출발하되 감각을 짜맞추어야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안회는 공자가 가장 사랑한 제자입니다 때로는 아들보다 더 사랑하고 믿었습니다 안회도 공자를 아버지처럼 믿고 따랐습니다 이처럼 안회를 아들처럼 사랑했던 공자가 삶과 죽음이 왔다갔다 하는 형편에 처하자 평소의 철석 같은 믿음도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그의 행동만 보고서 떨컥 의심하고야 말았습니다 사실 공자가 있는 자리에서 본다면 안회의 행동은 몰래 밥을 훔쳐 먹는 것으로 비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평소 안회의 심성을 잘 알고 있었던 공자라면 한 번쯤 자기 판단을 의심해 볼 수도 있었을 터입니다 늘 자신을 아버지처럼 존경하고 따르던 제자가 평상시와 다른 행동을 했다면 반드시 무슨 까닭이 있었으리라 하고 말입니다 또 솔직하게 안회의 행동을 나무라지 않고 의문스럽게 제사 핑계를 대다니 천하의 성인 공자가 어쩜 이리 치사한 모습을 보일까요 물론 이 일은 실제 일어난 일인지 아닌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실제 일어난 일이라고 가정한다면 공자도 역시 한 사람의 나약한 인간이라는 진솔한 모습을 엿볼 수 있고 꾸며낸 일이라고 한다면 또 그만큼 교훈을 담은 이야기라 할 수 있겠습니다 무슨 일이든 간에 내 눈으로 봤다고 해서 무턱대고 속단하지 말고 앞뒤 사정을 살피고 맥락을 따져봐야 합니다 사당의 쥐 제 나라의 임금인 경공이 제 상인 안영에게 물었습니다 나라를 다스리는데 가장 큰 근심거리가 무엇이오 안영이 대답했습니다 바로 사당의 큰 쥐입니다 경공이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해서 다시 물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뜻이오? 안영이 대답했습니다 사당은 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곳입니다 사당을 지을 때는 나무로 기둥을 세우고 진흙을 발라 벽을 만듭니다 그런데 쥐는 사당의 벽에 여기저기 구멍을 뚫고 그 안에서 삽니다 연기를 피워서 쫓아내자니 기둥이 탈까 두렵고 물을 부어서 쫓아내자니 벽이 무너질까 두려워서 이러지도 못하고 철어지도 못합니다 나라도 사정이 마찬가지입니다 나라에도 사당의 쥐와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임금님이 좌우에 두고 아끼는 사람들이 그들입니다 그들입니다 권력의 주위를 떠나지 않는 교활한 자들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다 태운다 라는 속담이 있죠 쥐를 때려잡으려 해도 접시가 아깝다 하는 말처럼 작은 해를 없애려다가 도리어 큰 손해를 보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웬만한 피해는 덮어두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작은 해라도 그대로 두면 점점 자라서 나중에는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이 큰 해악을 끼치게 됩니다 쥐는 사당 안에서 활개치고 다니며 벽을 뚫고 기둥을 쏠고 사당에 바친 재물을 훔쳐 먹어서 막대한 피해를 끼칩니다 나라에도 마찬가지로 권력자 주위에서 마치 쥐처럼 교활하게 자기 이익만 챙기는 자들이 있습니다 나라가 어지러울수록 서로 도와서 어려움을 해결할 생각은 하지 않고 이익을 챙길 수 있을 때 하나라도 더 챙겨야겠다는 사람은 마치 쥐새끼와 같습니다 조선이 망하기 직전 나라에서는 군인의 봉급도 제대로 주지 못했는데 부패한 관리의 곳간에는 쌀이 썩어나고 돈에 녹이 쓸 정도였다고 합니다 권력을 행사하는 기구가 투명하지 않고 은폐되어 있을수록 쥐새끼 같은 사람은 더 많아집니다 권력자가 이런 사람을 잘 가려내지 못하는 것이 큰 문제인 것입니다 이 우화는 안자춘추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한비자에도 똑같은 내용이 전해집니다 한비자는 이 우화를 소개한 다음 이렇게 풀이했습니다 지금 군주의 좌우에 있는 측근들이 밖에 나가면 권세를 부려서 백성으로부터 이득을 챙기고 안에 들어오면 패거리를 지어서 군주에게 악을 숨긴다 안으로는 군주의 정황을 엿보아 그것을 밖에 알리고 안 밖으로 여러 신하들과 벼슬아치들에게 권세를 부려서 부를 이룬다 관리들은 이들을 처벌하지 않으면 법이 문란해지고 처벌하자니 군주가 불안해할까 하여 그대로 덮어둔다 이런 자들이 나라에는 사당의 쥐와 같다 가짜 봉황 초나라의 어느 산속에 꽝을 기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길을 가던 나그네가 난생처음 깃털이 아름다운 꽝을 보고는 아주 신기하게 여겨서 그게 무엇인가 물었습니다 꽝을 기르는 사람은 꽝을 처음 보는 사람도 있는가 하여 일부러 거짓말을 했습니다 당신이 이 새의 이름을 모르는 것도 이상할 게 없지요 이 새는 바로 봉황입니다 나그네는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세상에 이 새가 바로 봉황이란 말이지요 봉황이라는 이름만 들었는데 그런 새가 정말 있기는 있었군요 이 귀한 새를 저에게 파십시오 그는 서슴없이 돈을 한께미 꺼내주면서 사겠다고 했습니다 꽝을 기르는 사람이 짐짓 거절하는 체하자 그는 곧바로 값을 두 배로 쳐서 돈을 한께미 더 주고 사갔습니다 나그네는 이 봉황을 임금에게 받쳐서 후한 상을 타려고 했는데 애숙하게도 꿩이 죽고 말았습니다 나그네는 돈을 벌인 일보다 임금에게 봉황을 바치지 못하게 된 일을 더 안타까워 했습니다 그는 머리를 쥐어뜯으며 아주 슬프게 통곡했습니다 이 소문이 초나라에 아주 빠르게 퍼졌습니다 거리와 골목을 돌아다니는 동안 점점 살이 붙어서 사람들이 꿩을 진짜 봉황으로 여길 정도였고 이 소문을 접하는 사람마다 쯧쯧 혀를 차면서 애석해 했습니다 이 사실을 안 임금은 아주 유감스러워 했습니다 임금은 봉황을 바치려 했던 나그네의 충성을 높이 사서 특별히 접견하고 꿩값의 열 배나 되는 상금을 내렸습니다 이름이 실제를 만들어내다 한갓 이름뿐이라 하더라도 어떤 특정한 조건 아래에서는 실제처럼 여겨지는 수가 있습니다 꿩은 꿩일 뿐 봉황이 아닙니다 그러나 온나라 사람들이 봉황으로 알았기 때문에 꿩은 봉황이 되었습니다 나그네는 임금에게 봉황을 바치려고 한 것이고 임금도 봉황을 바치려는 정성으로 받아들여서 봉황을 바친 것에 해당하는 상을 내렸습니다 그러니 꿩은 꿩이 아니라 봉황이지 무어란 말인가요 이 경우는 이름이 실제를 만들어낸 셈입니다 그러나 이는 이름이 만들어낸 허상입니다 사람들이 모두 허상에 속은 것이죠 성경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맨 처음 하느님이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였고 그러고 나서 진흙을 빚어서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그가 아담입니다 하느님이 만물을 이끌어 아담에게 보였습니다 아담이 손가락으로 하나하나 가리키면서 무어라고 말하였습니다 그 말이 그대로 그 사물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아주 아득한 옛날 사람들이 짐승과 어울려 살던 때 사람들은 눈으로 보는 사물 하나하나에 무어라고 이름을 붙였었지요 그러다 그 이름이 두루 쓰이게 되면 그로부터는 이름만 남고 사물 하나하나는 이름 속에 숨어버립니다 사람들은 직접 눈으로 보지 않고 이름만 주고받으면서 사물을 가리키고 사물을 떠올리며 사물과 관계를 맺습니다 이름을 아무리 쪼개보아도 그 사물이 보이지 않고 사물을 아무리 쪼개보아도 이름은 없습니다 이름은 다만 우리가 그 사물을 가리키고 성질을 나타내기 위해 덧붙인 생각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어떤 사물에 붙은 이름은 그 사물이 없어져도 남습니다 그래서 위의 이야기와 같이 이름만으로도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증자의 자녀교육법 공자의 제자인 증자의 아내가 시장에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이가 따라가려고 치맛자락에 매달려 울며 부챘습니다 시달리다 못한 증자의 아내는 아이를 달렸습니다 얘야 얼른 돌아가거라 엄마가 돌아와서 돼지를 잡아 고기를 먹게 해줄게 그제야 아이는 겨우 울음을 그치고 돌아섰습니다 아내가 시장에서 돌아오니 증자가 돼지를 묶어놓고 날이 시퍼럭해선 칼을 들고 막 돼지를 잡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놀라서 급히 뛰어들어 그의 팔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당신 당신 미쳤어요 아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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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앞에 성가신 일을 넘어가려고 아내가 돼지를 잡으려 안되고 말을 안 되고 말을 한 이상은 책임을 져야 합니다 교육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증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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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법에서 올바른 교육이란 무엇인지를 배워야 합니다 몸으로 보여주는 교육이 말로 하는 교육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을 이 살채 교자의 우화가 마치 웅변하듯이 아주 잘 가르쳐줍니다 세 사람만 우기면 없는 호랑이도 만들어낸다 위나라가 조나라와의 전쟁에서 패배하여 태자와 대신 방공을 조나라의 수도 한단에 인질로 보내게 되었습니다 방공은 떠나야 할 때가 되자 왕에게 한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뛰어와서 저작거리에 호랑이가 나타났다고 보고하면 믿으시겠습니까 왕이 고개를 흔들며 말했다 믿지 못하겠어 저작거리에 어떻게 호랑이가 나타난단 말이여 두 번째 사람이 달려와서 저작거리에 저작거리에 호랑이가 나타났다고 한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왕은 망설임 끝에 여전히 고개를 흔들며 못 믿겠다고 말했습니다 방공이 다시 물었습니다 곧이어 세 번째 사람이 달려와서 저작거리에 호랑이가 있다고 한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왕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믿어야 지요 세 사람이나 그렇게 말한다면 꺼지실 리가 있겠어 방공이 일어나 말했습니다 저작거리에 호랑이가 있을 수 없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 사람이 있다고 하면 임금님께서도 믿으실 위나라에서 한다는 여기서 저작거리까지 멉니다 임금님 앞에서 저를 헐뜯을 사람이 어찌 세 사람 뿐이겠습니까 나중에 저를 헐뜯는 사람이 있거든 시비를 분명히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과연 방공이 짐작한 대로 그가 떠나자 왕 앞에 많은 사람이 와서 근거 없는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결국 방공이 한단에서 돌아온 뒤에도 왕은 그를 다시 부르지 않았습니다 끈질긴 중상 모략은 멈출 줄을 모르기에 나쁜 마음을 먹고 남을 모함하며 헐뜯는 사람들은 끈질기게 중상 모략을 일삼고 헛소문을 죄냅니다 처음에는 그럴 리가 없다고 무시해도 비슷한 말을 끊임없이 지어내어 모함을 하면 가랑비에 옷 젖는 격으로 차츰 귀가 솔깃해지고 그 말을 그럴듯하게 여기다가 끝내 사실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세 사람만 말해도 가볍게 믿어버리는데 더 많은 사람이 말한다면 사실을 사실을 확인하지도 않고 바로 믿게 될 것입니다 객관적인 여러 가지 사례를 들어서 대조하고 따져보지 않고 남의 말만 들으면 절대 진실을 알 수 없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의도적으로 조작한 정보가 얼마나 많을까요 아무리 여러 사람이 하는 말이라도 또는 아무리 평소 믿을만한 사람이 하는 말이라도 근거가 확실한지 면밀하게 따지고 분석하여서 판단해야 실수가 줄어듭니다 이 이야기에서 근거 없는 말이라도 여러 가지 사람이 되풀이하여 말하면 고지 듣고 믿게 된다는 뜻을 가진 삼인 성호라는 성어가 생겨났습니다